저희 음악학부는 작곡, 성악, 피아노, 관악, 현악 5개의 세부 전공을 두고 있으며 전문 음악인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다양한 수업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매주 이루어지는 교수진의 전공별 개인지도와 다양한 실내학, 합창, 오케스트라 수업을 통해 음악적 기량과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고 수업에 매 학기 개최되는 다양한 음악회는 전문 예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음악의 역사, 철학, 음의 질서 등을 다루는 이론 과목을 수강함에 있어서 학생들은 음악에 대한 이해도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서양음악의 우리나라 전통음악 수업인 국악개론과 음악융합교과목인 미디음악, 음악치료 등의 수업을 통해 다양한 전문 지식을 쌓을 수 있고 이는 학생들에게 더 넓은 취업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2016년에는 전용 콘서트홀과 전자음악을 위한 음향장비를 갖춘 신축음악관으로 옮기면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한층 더 심도 있는 음악 연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음악을 위한 열정이 있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듣고 배우며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증축된 지 2년 된 시설로 좋은 연습실과 콘서트홀에서 무대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저희 음악학부에 입학하게 되면 파트별 향상음악회와 전기연주회 그리고 동기들이 함께 준비하는 아라음악제 등 정기적으로 열리는 무대에 오름으로써 연주자로서의 열정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저희 음악학부에서는 수준 높은 강사 선생님에게 1대1 레슨을 받음으로써 선생님과 담당 교수님의 열정을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전공 수업을 통해 본인의 전공뿐만이 아닌 타 전공 수업을 함께 경험함으로써 음악적 소양을 다양하게 쌓아갈 수 있습니다. ... ... ... ...